야 ST6는 뭐야 이 녀석 나랑 아이디가 비슷한데 ST6는 뭐지 레벨업 했어요 이틀 전에 어젠가 이틀 전엔가 이 녀석 매우 수상하다 하지만 내가 레벨은 두배나 높군 자식 감히 나를 모방하려고 해 이건 아프리카 TV6란 말이다 절대 대전차포가 아닙니다 말랩 없대요 계속 올라가던데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뭐 소문으로는 말랩찍은 사람이 없어서 아직은 말랩이 없다 계속 레벨이 올라간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네요 라던가 개발자가 답한건가 아무튼 말랩찍은 사람은 현재 없는걸로 어 왜이렇게 핑이 높지 어 왜이렇게 핑이 높지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어 여기네 아냐아냐아냐아냐 여기다 여기다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거의 한 한 달 전에 150인가 160인가 그렇던데 얼마나 레벨이 쓰려나 얼마나 레벨이 쓰려나 야 저기면 창문자격 장난 아니겠는데 어 그래 한다니깐 궁금하면 죽는겨 나왔네요 아니요 이거 런치는 럴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스피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공간에 있는 공간이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phold activated piled on the landing target detected, 시작 to go off 2 on the circle, off 3 diffuser is active, protected at all costs . . . . . 》 Yahoo,here,way,way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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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개미굴이요? 건대가 다 올라오네 야 근데 저기는 진짜 맞게 어려운 맵이긴 해요 지옥중에 이 맵에서 가장 방어하기 힘든 곳일걸? 너 볼데가 많아가지고 1,2,3층을 다 봐야 되다보니까 1,2,3층을 다 봐야겠다 지나갑니다 5,2,1,2,3,15! 10 seconds to insertion 백몬는 전 세계가форм된 기회를 통해 5 secs and counting ready for company 업4 has yet to locate a bomb 이거 아무도 안 막았네 이 자리가 개꿀이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만요 지나갑니다 대처 제도 피 좀 달았을텐데 어메이징하게 킬 따라 했구만 엄마야 이씨 놀래라 뭐야 아...잠깐 터마이트 해야겠다 어디서 못닿는 소리가 나는데 어딜까 야...무슨 저기 있는데 사운드가 바로 앞에서 들리냐 내 귀가 미친건가 아니면 게임이 미친건가 여기 뭐니 여기서 저격하기 엄청 좋거든요 저길 조심해야 돼 그러고나 난 저길 가겠어 어 여기가 아닌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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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갈만큼 배짱이 없나? 나한테는 여기서 쏘는데 어! 있다!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씨 반동보소 반동이 뭐 이렇게 쎄? 어 한번도 안죽었네 게이득 노데스라니